축구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축구협회 긴급 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문규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가대표팀 사안과 관련한 임원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 경기인 출신 임원들에 이어서 어제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의 경지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임원회의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